비교할수록 특가스러운 쇼핑몰 특가닷컴에 보조 배터리 정보가 유용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특가닷컴 상품을 구입하신 후 리뷰하신 회원님의 후기를 영상으로 재구현하였습니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여 항상 핸드폰을 소지하지만 방전으로 인해 불편함을 자주 겪는데요.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도 길을 찾다보면 쉽게 꺼지게 되어서 갑자기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조 배터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집에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긴 했지만 어디에 가나 선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니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구매한 것은 선 없이 직속으로 완충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흡착이 되어서 제가 따로 손에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무선으로 든 보조 배터리는 자주 보았을 테지만 휴대폰에 딱 붙어 흡착식으로 든 것은 처음 봐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할 텐데요. 떨어뜨릴 염려도 없어서 잔고장의 문제점들도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인 것은 물론이고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끝내주겠더군요. 흡착형 패트를 보조 배터리에 붙이는 것들과 달리 실리콘 흡착판을 하나로 제작한 일체형이기에 패드가 분리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에 안전함은 물론이고 편리함까지 제공해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스마트폰에 부작이 되기 때문에 장착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편리했어요. 딱 붙어 있어서 한 손으로 접기에도 편안했고 전화, 문자, 동영상, 시청 등 모든 것이 활용 가능했죠. 더불어 빠른 시간에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유용했어요.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최대 1.9배는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 출력 자체가 높게 제작되었어요. 고출력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 꼭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에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에도 쓸 수 있어 하나 구입해놓으니 이곳저곳 모든 곳에 다 적용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이 보조배터리를 특허닷컴에서 배송받았는데 이곳은 프리미엄 회원제 쇼핑몰로 임직원 몰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가보다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주더라고요. 그렇기에 연회비 33,000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가입하면 만포인트 추천 린을 기입하면 5,000포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 15,000원을 반환 받을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 코스트코처럼 유료 회원제를 운영이 되어 최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죠. 부득이 연간 회원권을 결제하기 힘드신 분들은 비회원 전용 밴드에서 주문이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서비스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모이는 포인트가 쏠쏠해 연회비를 벌써 다 되돌려 받아서 그냥 공짜로 저렴한 물건을 사는 셈이 되어버렸답니다. 연회비를 계속 쓰이지 않는다. 연회비를 어렵고 싶다. 연회비를 계속 쓰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lid이 연회적이 될 것 같은데요.